세윤씨까지 먹게 되고요, 이제 남은 멤버는 3명! 갑니다! 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임용 짤입니다! 임용 짤입니다! 봤어요, 봤어! 임용 짤! 임용 짤입니다! 출처가 어디요? 이게 어디냐면, 러브 워예요! 러브 워? 러브 워? 맞춰주세요! 한해! 한해! 사랑과 전쟁!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패! 뭐예요? 뭐예요? 오빠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바비치 노래 제목은? 아닙니다! 그렇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사진 속 강민경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죠? 그러지 말고! 넉살! 웃어요, 그대! 어? 80% 정도! 그대 말고! 그대 말고! 웃어요! 웃어요! 당신! 당신 말고요! 가족 중에 한 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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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숙! 웃어요, 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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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숙은 뭐야? 당숙! 웃어요, 당숙! 웃어요, 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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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당숙 실패! 웃어요, 엄마, 아빠 넉살! 웃어요, 엄마! 엄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웃어요, 엄마! 정답입니다! 웃어요, 엄마가 정답입니다! 웃어요, 엄마가 정답입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결승전! 두 분이 만난 거 오랜만 아니에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요 두 분! 자, 다음 짤을 공유합니다! 다음 짤! 보여주세요! 자, 이 짤은 밤샌 사람 대 일찍 일어난 사람 짤입니다! 밤샌 사람과 일찍 일어난 사람 짤입니다! 누가 밤을 새고 누가 일찍 일어났는지 알겠죠? 와, 밤샌 사람 너무 공감된다! 이게 두 개를 맞춰야 돼요? 같은 드라마입니다! 진짜? 시대만 알려줘, 시대만! 동현! 뭐 육룡사신기 뭐 이런 거... 육룡사신기! 육룡이 나르죠? 육룡사신기를 어떤 거죠? 육룡사신기! 집을 고를 때 우리는 이걸 신경을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동현! 동현! 풍수지리! 그런 드라마가 있어? 65% 정답! 풍수가 들어가요! 풍수가 들어가요? 풍수가 들어가는데 풍수 앞에 뭐가 들어갑니다? 아! 하나만? 뭐? 풍수! 그렇지! 한해! 한풍수! 실패! 집 가! 가풍수! 그렇지! 실패! 한해! 나풍수! 실패! 조풍수! 박풍수! 실패! 실패! 집이 이럴수록 좋아요! 넓을수록 좋아요! 태풍수! 뭐라고요? 태풍수! 대풍수!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대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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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수! 말이 안 되는데? 정답! 김동현! 김동현! 대풍수입니다! 대풍수는 날라가지, 집 날라가잖아 한해를 이겨냅니다! 한해만 만나면 이기더라 타격센데? 자존심이 좀 상하겠는데? 타격세다! 한해만 만나면 이겨요! 예! 수고하니 예요!